달팽이 기사단의 모든 영상은 직접 촬영하였으며 CC BY 영상으로 다운로드, 재사용, 재가공, 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한 원작자를 표기해야 하는 콘텐츠입니다. 표기 방법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, 카피&페이스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. 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나요? 달팽이 기사단 영상 제작 제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에 최대한 맞춰 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. 링크를 통해 구글 웹문서 페이지를 열고 제한서를 작성한 뒤 왼쪽 상단 파일 메뉴를 누르고 다운로드 혹은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한 뒤 달팽이 기사단 비즈니스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.